언제 신실을 보내세요. 화이팅! 내가 사인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다급하지. 내가 사인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왜? 야 뭐 했다고? 죄송합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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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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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구를 몇 시간을 해? 이제 줄이 얼마나 빌려들지 알아? 자니까! 야구도 못 할게! 아니 근데 갑자기 시골을 왜 하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 야구 선수 나오시는 거 아니야? 어? 유현진? 그럼 저희가 크게 한번 나와달라고 외쳐주시면 선진이 나오는 거 아니야? 진짜로? 클라라 씨 아니에요 클라라 씨 유현진!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누구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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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완 Catalunya야? 현진 중이야 현진이 진짜! 현진이야! LA 아니야 LA! 퀴즈이 와 혈중이 나와요? 야. 왼손으로. 그냥 뚱뚱한 사람이래. 야 엘렛이 간 거야? 어? 김혈미지에 왜 왔어요? 왜 왔어요 여기? 오! 찢어 찢어! 유튜브! 렛츠 업! 왜 웃지? 김혈미지 선생님 첫 번째 미션입니다. 본인의 집을 소개시켜주세요. 지금의 집이요? 왜요? 미국까지 왔으니까. 고맙습니다. 어디 먼저 보여드릴까요? 본인이 가고 싶은 데로 가시죠. 그러면 일단 거실 먼저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여기가 저희 거실이고요. 저분은 누구세요? 저희 플래드에 많이 나왔던 저희 형. 유연희 씨입니다. 유연희 씨입니다. 아 뭐해! 얼마 전까지는. 어디 도망갔어요? 엄마. 엄마. 아버지 다. 엄마 아빠 다 계셨다가. 얼마 전에 들어가시고. 이제 형이랑 둘이. 살고 있고. 뭐 이제. 저희도 이제 시즌이 끝났으니까. 저도 이제 조만간 한국 들어갈 생각. 전망이 별로야 좋네요. 근데 오늘 좀 아쉬운 게. 여기 보시면은. 저쪽 끝이 바닷가예요. 원래. 날이 정말 맑은 날은. 이제 바닷가가 여기서 다 보일 정도로. 너무 좋고. 저 공은 뭐예요? 저 공. 저 공이요? 제가. 제 첫 승 했었던. 공인 것 같고. 그리고 가서. 아. 피치버그고그라맨 때. 첫 번째 승 했었을 때. 저 마크까지 찍어서. 받은 공이고. 아 이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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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